안녕하세요. 빨나이스 조석입니다. 이거 뭘 봐? 올라가 보고 올라가 말고 우리 견뎀질러 봐 눈꺼 눈꺼 띄워줘야겠다. 이제 과정이 다 했으니까 가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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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잔대. 인사도 안해줘. 그냥 들어가서 잔대. 가야겠구만. 오늘도 기기 데리러 가야 돼. 마지막이야. 기기 데리러 가는 마지막. 기기 차 나온대요. 갑시다. 마지막. 에그 드랍도 마지막이겠네. 기기가 자기 좀 그만 찍으래. 맨날 나오면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랬지. 나 나오는 것보단 나아. 기기 데리러 가는 중. 아 이 사람은 라인도 뻘어. 아 여기 항상 막혀. 기기네. 가는 중은. 어우 나 날씨졌네. 어우 화창하네. 기기 데리러 가는 중. 기기 데리러 가는 중. 아니 뭐 저런. 트렁크를 끌고 와. 어이 정말. 어 뭔데 그거. 아 옷. 이게 오늘 다 도전해야 돼. 아 정리해야 돼? 그 올릴 때 차 부딪히면 안 돼? 아이고. 아 의자가 너무 앞에 있다. 어우 열 게임 승리. 이거 당겨. 형 열 게임 이겼네. 갑시다. 맞아요. 도착. 어디? 오늘은 정확하게 찍은. 여기. 애교들아. 기기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줬어요. 아니 크루아상 와플 있길래. 물어보니까. 한 5, 6분 걸린대. 아휴 이거. 너 뒤에 또 말아야 돼. 5, 6분 걸린다고 그래갖고. 깔끔하게 포기했지. 형. 괜찮아? 크루아상 와플 맛있을 것 같아. 좋아야지. 그럼 기분 좋아야지. 게임 얼마 안 나왔는데. 야. 그럼 잡아야지. 숨도 못 쉬게 해야 돼. 자 오늘은 누구 생일인가? 크루아상. 하유빈 선수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방 도착. 상상 똑같지. 상상 똑같은 패턴. 그러면 운동 준비를 해야지. 날씨 흐리다가. 오늘 날씨 되게 좋은데. 선크래그 잘 발라야지. 누가 안 타려면. 이제 들어가서 운동해야지. 오늘은 나도 좀 빨리 나왔으니까. 일단 배관장님이랑 자전거 좀 타야겠구만. 우리 와이프도 너보면 이제 관장님 같아. 나는 지금 아냐 열심히 하는 아이들 비스 뒤크녕 스트레칭 밑 뒤크녕 이게... 위에서 봄데... 같이 공유를 한다는게 뭐라고 하세요? 뭐든지 이야기하고 공유를 해야 재미있지 봐봐 드디어 봐봐 지금 벌써 웃고 있잖아 저거 우리 다음 레벨을 갈게요 아주 좋은 시티입니다 다음 레벨 업데이트 인스타 361 X2 새로운 카메라 아주 좋아요 딱 놓고 마셨지 마시고 있지 오늘 새장갑을 꼈는데 이거봐 다 뜯어졌어 다 뜯어진게 아니라 좀 뜯어졌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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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낀건데 오늘 시팅 많이 내렸거든 시팅 많이 막으면 금방 뜯어져 짠 씹었어 씹었으니까 이제 밥먹고 와야지 아 배고파 한시네 밥만 합시다 뭐야 이거 정리해야돼 정훈이가 내 방으로 온대요 내 방이 지금 비어 있어갖고 아마 나랑 같이 방 쓸 것 같아 정리 좀 하고 집에 가야겠다 이거 어 내거 뭐야 이거 편하게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훈이를 위해서 치워줘야지 짠 정훈아 난 나름 치웠다 여기서 지내라 이거 풀스 집에 챙겨 가야지 와이프가 저스트 댄스 한대요 저스트 댄스 춤추는 거 집에 갈까 집 도착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찍었죠 데이브 한 번 나오지 아무도 안 나오고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일상이니까 누굴 찾아가면서 찍진 않아요 찍고 있는데 옆에 있으면 찍히는 거야 태기 빨리 빈이 오늘 운동할 때 안 치웠어? 어 바람 엄청 흐드라 엎드려 뭐하는 거야 아니 얘가 이러고 있잖아 간식 넣어주니까 아주 그냥 미처 환장하고 있습니다 갔다 올게 조금만 있어 금방 갔다 올게 갈까? 짠 아트워즈 캠핑 맞나? 아트워즈 캠핑으로 갑니다 도끼랑 망치 사러 아트워즈 캠핑 여기 한양생고기 옆에 있어요 새로 생겼어 그래서 장작이랑 도끼랑 그거 사려고 와 진짜 무겁다 그것도 무겁나? 와 이거는 정량 가벼워 오 진짜 가볍다 응 나쁘지 않은데? 잠깐 우리 밖에 없어 사 나갔네 장작 10kg 샀어요 7,000원 맞지 이거는 여기에서 저번에 샀던 장작 되게 잘 탔어 맞아 그리고 한 박스 다 썼어 한 번에 통차 식기가 다 넣었어 분명 안 넣어도 되는데 맞아 이게 근데 옛날에 쓰던 장작이냐 응 응 파이어콘 파이어 파이어콘 불에 잘 타는 옥수수콘 이제 가자 코스트코 도착 아 힘들어 빨리 일러가야 돼 여기 찍기 시간 없었어 아 오늘 생각보다 더웠어 힘들어 나 집에 켜줘 이제 오늘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 찍어야지 그치 베리야 베리야 끝에 끝 컷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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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